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호입니다. 7월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2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해설은 아니고요. 주요 문항 위주로 정답률이 낮았던 거 그리고 고난도 출원형 위주로 몇 문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전히 전범위 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과 같은 계산형 진화파트 빠졌고요. 그리고 생명공학 마지막 두 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 두 개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돈출원 이것도 쉬웠고요. 그리고 염기조성 계산은 16번에 있는데 적절한 난이도 같긴 한데 실제 수능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능보다 한 두세 문제 여전히 쉽지 않나? 두 문제 정도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생들이 아직 생투 수능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념형 문항 예를 들어 3번 같은 것도 정답률이 메가 집계 4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각 문항 해설을 할 텐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광합성이라든지 물질출입이라든지 효소 여기서 정답률로 50% 나온 거 이런 거 있거든.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그냥 가볍게 정리가 돼. 그런 거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번 2번 넘어가고요. 3번 문제 좀 볼게요. 이건 함정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는데 이거 내가 강조 좀 해주려고. 자 이게 이제 원시 생명체 탄생과 진화 과정 내용인데 물질대사 1과 2래요. 빛이 들어가서 유기물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1번은 광합성이라고 2번은 산소가 들어가서 CO2, H2O 돼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는 세포호흡 특히 산소호흡이야. 자 원시 생명체 진화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최초의 광합성 세균 최초의 산소호흡 세균 최초의 무산소흡 종속 영양생물 이게 제일 먼저죠. 최초의 무산소흡 종속 영양생물이 먼저 등장했고 그 다음에 광합성 세균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야. 세컨드. 그 다음에 이 광합성 때문에 생긴 산소로 인해서 산소흡 세균이 세 번째로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자 기역은 니은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이것만 갖고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디귿에서는 광합성이나 산소호흡이나 모두 일어나지 않았대. 그럼 이 디귿이라고 하는 건 이 무산소흡 종속 영양생물이 되겠지. 얘는 무산소흡을 했고요. 광합성은 아직 할 줄 몰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빼고 나니까 기역과 니은. 기역이 먼저니까 기역이 광합성 세균이 되는 거고 니은이 산소호흡 세균 이렇게 되는 거야. 기역. 기역에는 염록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역이 광합성 세균이잖아. 광합성 세균이라고 세균. 세균은 원액 세포이기 때문에 막성소기관 없어요. 얘가 염록 소는 보유하고 있지만 염록체는 없다고. 염록체는 이 광합성 세균이 나중에 진액 단세포 생물한테 잡아먹히면서 세포 내 공생 결과 생기는 거잖아. 틀렸습니다. 이거 함정 때문에 애들이 많이 무너졌어. 니은. 니은에는 투가 일어난다. 자 니은이라고 하는 게 산소호흡이니까 투 반응. 산소호흡 맞고. 디귿은 기역보다 먼저. 디귿이 제일 먼저니까 맞습니다. 정답이 니은 디귿. 44%. 근데 기역 찍은 애들이 한 50% 가까이 돼. 그 1번이나 3번이나 5번 묶어가지고 50% 넘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기역 염록체 거기 원액 진액 그것 때문에 틀렸어.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건너뛰고요. 이 문제는 삼투 문제인데 이것도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10년 전 문제예요. 10년 전. 10년 될까? 한 8년 될까? 그 정도의 평가원이 이런 유형을 좀 몇 번 냈었어요. 근데 이걸 교육총에서 받았어요. 학교 선생님 중에 일부가. 요거를 평가원이 다시 받을까 하는 내가 퀄션 마크입니다. 실제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는 있자 이거지. 교육총에서 냈으니까. 꽤 까다로워요. 근데 한 번만 터득하면 끝납니다. 정답률도 42%짜리야. 자 보겠습니다. 자 농도가 같은 엿당과 젖당용액. 밑에 설명은 있지만 엿당과 젖당은 전부 다 당종류. 포도당과 같은 당종류가 두 개씩 있는 이당류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생투 내용의 기본이죠. 자 물과 포도당은 모두 통과하지만 엿당과 젖당은 통과하지 못하는 반투가 썸막을 준비합니다. 물도 지나가. 삼투 일어나. 포도당도 작은 저분제라 지나간다라고 전제를 깐 거예요. 자 유자관을 해놓고 A에는 기역을 집어넣고 B에는 니은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기역과 니은이 엿당과 젖당 중 하나래. 그리고 A와 B의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엿당분해효소. 그러니까 엿당이 분해되으면 포도당 포도당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엿당분해효소를 양쪽에다가 동일한 농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젖당은 분해를 못하겠죠. 효소기질 특이성이 있으니까. 엿당분해서는 엿당만 분해할 거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나면 포도당은 이 막을 통과하겠지. 그리고 농도차가 발생하면 삼투 물도 지나가겠지. 그거에 따른 변화가 생겼는데 이쪽 A가 올라가고 B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내가 이걸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이쪽이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러면 물은 물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거든. 저농도에서 고농도가 된 거야. 알겠어? 자 저에서 고로 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엿당이에요. 엿당. 이따 여러분들 결과를 알면 금방 해석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에 젖당이 큰 덩어리로 이렇게 있어. 엿당도 큰 덩어리로 있어. 자 그런데 여기다 효소를 집어넣은 거지. 똑같이 집어넣는데 이 효소는 큰 영향 없고요. 자 그 결과 얘들이 뭐가 된 거야? 포도당이 돼버린 거야. 조그맣게 이렇게. 포도당이 여기 된 거야.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은 반투박을 지나가버리지. 그래서 이 포도당이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포도당이 뭐가 됐다? 확산. 이 확산은 자기 물질 동일한 물질의 농도만 판단하지 여기에 젖당이 있다 그래서 젖당을 신경쓰지 않아요. 포도당 4개가 있었잖아. 물의 양이 같아. 그럼 포도당 4개 중에 2개가 넘어갈 거라고. 알겠어? 2개는 여기 남아있고. 그래서 포도당 2개 물 똑같고 포도당 2개 물 똑같고 농도를 맞춰줘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이 확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젖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으니까 고농도가 돼요. 여기가 저농도가 되는 거야. 됐어? 저고 되니까 물도 추가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서 저에서 고이기 때문에 물이 추가로 확산됩니다. 물의 확산은 확산이라고 안 하고 삼투라고 하죠. 됐어요? 그래서 이 A 쪽에 수위가 올라갔던 거예요. B가 수위가 떨어졌던 거고.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엿당 여기가 저 땅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수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려고 먼저 포도당 확산하는 걸 보여준 거고 이거 엿당 저 땅을 확정해 놓은 다음에 그걸 보여준 거고 여기가 저 땅 여기가 엿당이라고 하면 반대로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물이 확산 이렇게 돼 버린다. 이거 조금만 더 낮춰볼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는 여전히 저 땅이 이렇게 있어. 자, 포도당이 여기가 두 개가 있어. 이게 포도당이야. 자, 여기가 포도당이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잘 봐. 그럼 포도당 입장에서는 여기도 포도당 알갱이가 두 개가 있고 여기도 포도당 알갱이. 분자가 두 개, 두 개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물이 많아졌잖아. 여기 물이 적잖아. 그럼 포도당 농도가 말이죠. 포도당 농도가 여기가 더 고농도가 됩니다. 여기가 저농도가 되고 포도당은 자기들만 비교하는 거야. 저 땅 신경 안 써. 물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야, 포도당은. 그래서 여기가 더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라 추가로 한 번 더 포도당이 더 이동해요.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가 더 넘어갑니다. 포도당. 포도당 분자가 여기가 더 많고 여기가 적다 이거야. 이것까지 보기에서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 물도 살짝 더 이동하는데 그러면서 평형을 이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거? 기억. 기억은 저 땅이다. 여기 A쪽이 기억인데 맞고요. 니은. 마에서 A와 B. 마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A와 B의 포도당 양이 같지가 않아요. A쪽이 더 많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농도 받쳐주려고 포도당이 더 많아야 돼요. 틀렸고, 디귿. 반투가성막 포도당 분자 이동은 확산이라 펌프 능동성과는 달라요. 틀렸고, 정답이 기억 1번이 되겠다. 잘 가르치고요. 자, 조사합니다. 4단계. 5단계. 5단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